정글없이 고압니까? 파도 이구야, 파도 이구 이구 손으로 만들어서 잡는 거 진짜 말이 돼요? 참... This is 정글의 것 같아요 장인의 정신 아... 장어를 잡았습니다 장어를 잡았...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세요 뒤로 이렇게... 그래봤자 모래판 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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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통 넣고 상을 한 번 끓여볼까요, 어떠한가? 상을 한 번 끓여볼까요, 어떠한가? 상을 한 번 끓여볼까요, 어떠한가? 여기 양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응 응 뼈도 쫄겨버릴까? 이들이? 응 뼈가 국물에 우러넣으면 맛있지요 뼈가 국물에 우러넣으면 맛있지요 완전 장어 조림이네 뼈가 국물에 우러넣으면 맛있지요 그쪽으로... 뼈가 국물에 우러넣으면 맛있게 먹자 아... 같이... 같이 드세요 잘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때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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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수 없지 녹아요 녹아, 녹아? 궁금해 이들아,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아유... 이거 큰일 났다 아유... 아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음... 아유... 진짜 너무 매해? 우와... 녹는데... 너무 삶았네? 쫄깃해서... 남아있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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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야... 진짜 한 사람 얼큰한 거 모아야 돼 우리...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장어탕이 장어탕 다른 것도 아니지 국물에 밥 말아먹고 있다 국물에... 와... 유랑이 장어탕 와... 와... 음... 와... 이거 정말... 우와... 다 써 이 힘을 어디다 써야지? 집 하나 더 짓고 갈까 형님? 난 갈래 다 날리네 계속 이 힘을... 다음 스파까지 가는 데 써야지 응? 국물 한번 맛볼까? 국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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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원래 장어탕이... 야... 닭국물 같아 국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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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비린내가 전혀 없어 전혀... 야... 왜 이렇게 맛있지? 와... 왔어... 입이 되는데 뼈밖에 안 나왔어 아... 먼저 출발하자 나 집 짓고 갈게 국물에 진짜 맛있어 어... 너무 말도워 너무 잘 먹었다 난 너무 많이 mort 나 집 짓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마워 고마워